웃어! 그 상대는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명예로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용군단을 위해! 음, 자기...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몰라부 음, 자기...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총장으로 물을 내려주십시오! 용군단을 위해! 용군단을 위해! 총장으로, 전장으로! 용군단을 위해! 음, 자기. 무슨 문제 있는거야? 음, 자기. 무슨 문제 있는거야? 예수님. 2번 뿐이다. 예수님!